이걸로서 아침을 시작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참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또 밤에 먹어요 아 밤에 먹어도 돼 그러니까 저처럼 식욕이 좀 과하신 분들 있죠 밤에 먹으면 붓잖아요 얘는 다이어트에 도움 주면서 밤에 포만감도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밤에 먹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내가 골라서 드시고 다른 것보다 저 결과치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오늘 좋은 조건이니까 가져가시기 위한 조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체 시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체중 7kg 감소 보통 우리가 7kg이라 그러면 저 지금 한 53kg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이 몸무게에서 저 40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이 한 70kg 된다 내 몸무게의 10%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인체 시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 좀 있겠지만 체중의 7kg 감소된다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좋은데 체중 7kg 감소 확인했고요 체중 3.1kg 감소 그래서 근육량이 증가하고 체지방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라인이 조금 더 예뻐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인체 시험으로 효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몸무게부터 체지방,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복부 내장 지방 여기에 랩틴이라고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식욕이 너무 과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식욕을 조절하는 랩틴이라는 호르몬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LG생명과학입니다 브랜드도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옷 하나 사고 화장품 하나 고를 때도 브랜드 따져요 그리고 먹는 거잖아요 내가 먹는 건데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안 꺼나 드시겠어요 오늘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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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한 세트, 2주짜리가 지금 4세트입니다 그래서 원래 2세트만 해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 빼는데 2주 충분히 해보고 그 다음에 유지기 한 세트 더 근데 이거를 완벽 더블 세트로 드리는 거예요 2주짜리를 4번이나 이렇다면 2명이서 나눠가도 괜찮겠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병의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동일 제품입니다 지금 홈앤쇼핑몰에서도 단품가가 9만 9천원인데 어쨌든 오늘 고객님들 함께 하시면 2주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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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분까지 해서 일단 고객님들이 어찌 저희가 갖고 있는 임상 자체가 2주 임상이기 때문에 정말 한번 해보시고 유지하시는 데도 도움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2주 해보고 유지하는 데 또 2주 해보고 이거를 한 패키지 끝내고 또 한 패키지 더 있잖아요 8주치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시고요 스마트폰 앱으로 좀 더 알뜰하게 가져가세요